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가성비 좋은 차 한번 SUV, RV, 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놀라지 마세요. 정말 가성비 대비 연식이 너무 좋은데 굉장히 싼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으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진짜 좋은 차량들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SUV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수입차도 있고 국산차도 있습니다. 1000만원대, 1000에서 1300만원대만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 좋은 차 진짜 많거든요. 100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괜찮은 차량들, 연식 좋은 거 한번 볼게요. 총 20대입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모델은 세보레의 더 뉴 트랙스예요. 2세대 모델이죠. 일반 트랙스가 아니라 더 뉴 트랙스예요. 준중형입니다. 1600cc고 굉장히 아름다운 차량이죠. 디자인 자체가. 뒤에 리얼 앰프가 정말 굉장히 이쁘게 빛나는 그런 차량이고 이 차량 고작 1230만원밖에 안 합니다. 신차값 대비 정말 50% 이상 감각됐죠. 고작 그리고 연식도 무려 20년식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5만원밖에 안 탔어요. 주행거리 5만. 그리고 7월 3일 어제 아침에 지방에서 가져온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가죽이고요. 사고 교환 없고 렌트업 있음 매연 1%밖에 안 남아요. 세부 상태 너무 양호합니다. 이런 차 사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사세요. 싸고 좋잖아요. 뭐로 비싼 거 삽니까. 하이패스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는. 내비는 없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됩니다. 안드로이드 카플레이까지 되고요.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버튼 시동 있죠.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되고요. 핸들에 보시면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을 핸들여서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트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가죽이 고급스러워요. 현재 지금 상품화 하고 있어요. 어제 가져와서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습니다. 다른 차량 볼게요. 다음 촬영입니다. 20대 정도 봐야 되니까 천천히 보세요.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포티지입니다. 그냥 스포티지가 아니고 신형 스포티지. 아주 깨끗합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신형이에요. 진짜 신형은 아니고. 보시면 1290만원 너무 싸요. 주행거리가 고작 7만 9천키로. 어제 가져왔고 17년형입니다. 아마 오시면 계약할 거예요. 그만큼 싸고 좋아요. 매운 4% 렌트 있음. 교환 하나 트렁크. 그리고 미세네용 없음. 현재 지금 상품화 중이고 금방 끝날 겁니다. 아마 오늘 내일 끝날 거예요. 오늘 내일 끝납니다.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랜드로바 한번 추천드릴게요. 고작 차값이 1290만원밖에 안 합니다. 와 어떻게 스포티지랑 가격이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가격이 똑같아요.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랜드로바 스포티지. 디스커버리 스포티지 등급이고. 이 차량 일단은 디스커버리. 굉장히 명차 중에 명차죠. 그리고 오렌지 시트가 브라운으로 멋지게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보세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고작 1290만원밖에 안 해요. 이런 차 안 삽니까? 자 15년식이고 16만 8천키로. 어제 가져왔어요. 성능점검. 자 미세뇌은 그래도 다행히 없어요. 자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플라스틱. 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에 포함되지는 않고. 매운은 10%입니다. 렌트는 없어요. 자 매운 10% 괜찮죠? 여기까지 추천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자 타이어는 좀 달았어요. 그래서 좀 싸게 팝니다. 자 셀루프 있죠? 파워트렁크 있고요. 자 이 차량. 그리고 기아 변속은 다이얼로 되어 있어요. PR&D 돌리는 겁니다. 자 감지센스 있고요. 자 이 차량이 일단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타셨으면 좋겠어요. 1290만원.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랜드로바 치고는 정말 싸죠. 아마 전국에서 이 차가 제일 쌀걸요? 자 이 차 추천드릴게요. 다음 모델입니다. 이코넉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세보레에서 새로 만든 차입니다. 하지만 좀 망했죠? 완전 망해서. 완전 망해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가격대는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싸졌으니까. 자 준준형입니다. 굉장히 큰데. 사이즈가 큰 편인데 준준형이에요. 사이즈는 투싼만 합니다. 모작 차값이 1199만원밖에 안 해요. 11만 탔고 18년식입니다. 아마 이코넉스 중에서 이 차가 제일 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 있죠?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송풍구 귀엽죠? 자 이렇게 버튼 시동 들어가고. 검정 시트고 전동 시트 있어요.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차선이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파킹 있죠? 각종 안전장치, 편의장치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 한번 타보세요. 괜찮아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또 무난하죠? 올뉴 투싼. 자 준준형이에요. 그리고 1199만원. 아주 또 저렴합니다. 어제 가져왔어요. 어제. 어제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자 그리고 또 투싼이죠. 투싼. 예쁘죠? 눈 다체가. 굉장히 또 신형 느낌이죠. 자 1199만원. 진짜 싼 겁니다. 이 정도면 10만원밖에 안 탔고. 자 그리고 사고 교환. 사고는 없지만 도어의 교환이 하나 있어요. 매연 3% 렌트 없음. 이런 차 사시면 너무 괜찮죠. 경정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또 공업사도 많잖아요. 금방금방 수리할 수 있고. 유지비도 편하고 너무 좋죠. 트레이드 70% 남았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죠. 자 그리고 전자파킹. 중요한 거 있습니다. 키 두 개 있고요. 자 경사로 방지. 스타벤고. 오토홀드 기능 들어갑니다.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통풍. 다른 차들은 없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 꼭 사세요. 시트 보세요. 진짜 깨끗하고 아늑하죠. 어때요. 진짜 아늑하죠. 꼭 사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뉴소렌토.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3일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검정 색상입니다. 사이드 스텝 있죠. 아이가 탔다는 거죠. 1270만원. 매연 3% 렌트 있음. 아 렌트 죄송합니다. 렌트 없어요. 자 사고 교환 없습니다. 세부 상태를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이런 차 놓치면 안 되죠. 무조건 사세요. 12만밖에 안 탔어요. 12만. 진짜 안 탄 거잖아요. 자 그리고 15년형입니다. 넵이 있죠. 후방 카메라 있죠. 버튼 실험 프로토 시스템 다 돼 있죠. 이런 걸 안 사면 안 되죠. 저라면 살 것 같네요. 소렌토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중형 SUV거든요. 이 차가. 중형 고급스러운 중형입니다. 굉장히 신차값이 비싸요. 거의 3천 후반대. 4천 이하잖아요. 굉장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꼭 구매하세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래니게이드 지프 거죠. 한때 이 차가 정말 인기 절정이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정말 불티나게 팔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와 그리고 저도 매입했을 때 안타깝게 몇 대 놓쳤던 기억도 있어요. 사실 입찰가를 조금 낮게 써서 그런가 금방 나가더라고요. 와 정말 그때 깜짝 놀랐죠. 자 래니게이드 지프 고작 1,250만원. 진짜 쌉니다. 진짜 싸. 반값 이하. 70% 빠졌어요. 신차값에서. 머플러. 너무 귀엽죠. 자 4륜구동입니다. 그리고 디젤이고 10만 9천 킬로. 별거 별로 안 탔어요. 시트 보세요. 시트. 이렇게 깨끗한 베이지 시트가 어디 있나요. 자 진짜 이쁘죠. 시트. 크림 베이지 색상. 전자파킹. 스타벤고. 감지센스 있어요. TCS죠. 그리고 경사로 방지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 찾기 진짜 힘들죠. 자 성능 점검 매운 오프로. 하 진짜 좋네요. 매운 오프로. 렌트. 없음. 자 판금 두 개 요거 단순이죠. 자 미세내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라면 한번 래니게이드 한번 타볼 것 같아요. 수입차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싼 가격에 썰루프도 있고요. 전동 시트도 있고요. 굉장히 승차감 생각보다 좋습니다. 4륜구동이고 10만 9천 킬로. 고작 1,250만원. 이런 거 왜 안 탑니까. 타야죠.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고요. 음성 인식도 돼요. 그리고 여기 핸들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박음질도 이쁘고. 트레드 70% 남았고요.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정말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자 커플도 키 두 개. 자 너무 귀엽죠. 자 이 차량. 자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나라 국산차 레이. 레이를 살 수 있어요. 1,250만원짜리 레이 많죠. 천만원대 레이 사지 말고. 2차 사세요. 지니 래니게이드. 한번 타보세요. 멋있게. 자 추천 드릴게요. 실버 색상. 레니게이드 중에서 이 차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 좋아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베라쿠르주. 자 매니아 분들이 정말 많죠. 자 이 차량 어제 새로 가져왔어요. 번호판 보세요. 6,000번. 굉장하죠. 자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차량이 현재 지금 상품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20대 정도 추천드릴게요. 아직 지금 반도 소개를 못했어요. 자 1,220만원 15년형 19만키로. 자 베라쿠르주 멋지죠. 자 S2 엔진이 들어간 정말 기가 막힌 엔진 소음 정말 좋아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구하기 정말 어렵죠. 자 사고 교환 없어요. 그리고 매연 1%밖에 안 나옵니다. 미세누 없어요. 이런 차 구매해야죠. 자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또 익스쿨시브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화려하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3차입니다. 이번에는 포드 쿠가. 자 이 차량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중형차입니다. 중형차. 그리고 디젤이고 포드 쿠가예요. 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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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가. 자 1,190만원. 아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1인 신도 차량이고 그리고 고작 4만 3천밖에 안 탔어요.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 장고장 안 나는 거 아시죠? 검정 시트 한번 타보세요. 굉장합니다. 어제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 안 끝났어요. 상품화도 뭐 광택만 하면 돼요. 그만큼 깨끗하게 잘 탔더라고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사고 없습니다. 교환 2개. 단순이죠. 자 매운 2%밖에 안 나오고 정말 괜찮죠. 미세네였고. 이런 차 한번 타보십시오. 국산차 타지 말고 이런 차 한번 타보세요. 타도 됩니다. 고장 안 나요. 자 다음 차입니다. 럭셔리 이번에는 RV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9인승이고 럭셔리 등급이에요. 1,150만원. 진짜 싸죠? 자 13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고 18년형입니다. 이런 차 어떤가요? 자 괜찮죠. 시트도 예쁘고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어요. 매운 2% 렌트 있음. 자 미세네여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괜찮잖아요. 1,150만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닌가요? 자 트레드 70% 남았고요. 자 트렁크도 깨끗하고 내비 후반 카메라 딱 기본 옵션만 있어요. 자 통풍시트 있고요. 와 도어 트림 보세요.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잘 닦았죠? 자 시트도 진짜 진짜 깨끗하고 와 이런 차 괜찮네요.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모델입니다. 1,120만원 올류 투산이죠. 죄송합니다. 스타일 스페셜 등급이고 완전 무사고 해요. 하얀색이고 자 이 차량도 이틀 전에 새로 가져온 차량이고 현재 지금 상품화하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추천을 또 드릴게요. 4% 매연 자 렌트 있음 사고 교환 없음 미세네여 없음 이런 차 꼭 구매하세요. 진짜 싸지 않나요? 17년형이고 13만 5천키로 내비 후반 카메라 있습니다. 자 스타뱅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경사로 방지 자 이 차량 현재 지금 상품화 중입니다.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뉴 QM3 모델이에요. 1,199만원 굉장히 싸죠? 자 색상 이쁘죠? 이 차량 자 쥐색입니다. 쥐색 자 그레이 색상 약간 진한 색상이고 소유자 변경이 없어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있고요. 헤드램프 멋지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만 밖에 안 탔어요. 4만 19년식이고 이런 차 아깝죠? 자 미세네여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교환 하나 도어 하나 있고 매연 1% 와 정말 승리했네요. 이 차 꼭 사세요. 대단하죠? 자 다음 차입니다. QM6에요. 이번에는 고작 1,080만원밖에 안하고 17년식이고 R2등급이고 굉장히 이쁘게 잘랐죠? 12만 8천키로 굉장히 또 짧은 주행거리 오 느낌 좋습니다. 이런 차 사세요. 진짜 십니다. 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 주수석에도 전동시트가 들어간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들 와우 진짜 열선 전동시트 그리고 S링크까지 통풍까지 전부 다 있다는 점 열선 통풍 다 있죠? 자 추천드릴게요. 깔끔하게 탔네요. 깔끔하게 자 미세누이 없고 사고 교환 없고 매연 3%밖에 안 나오고 와 이런 차량을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자 다음 차입니다. 푸조에요. 푸조 3008 굉장히 또 한때 인기가 좋았던 차량이죠. 고작 1,260만원 진짜 싸요. 자 이 모델 한번 타보십시오. 푸조 굉장히 예쁜 리어램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머플러 너무 특이하죠? 자 20만밖에 안 탔습니다. GT라인이라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자 미세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죠? 그리고 교환 2개 단순 매연 10%입니다. 자 1260만원 경유차 시트 모습 자 이렇게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전자식 기화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 시동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여기 있어요. 특이하죠? 전자파킹이 있고요. 자 파워 트렁크도 된답니다. 자 우적감지기 뭐 전자 다 있고요. 뭐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되고요. 또 타이어 공기압까지 다 보여주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귀여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추천드릴게요. 예쁘죠? 다음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니우 스포티지 R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이고 자 1200만원 7만키로에요. 7만키로 자 무난하죠? 스포티지 R 자 전동 시트 있습니다. 자 시트 너무 깨끗하죠? 성능 점검 매연 3%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뇨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차 구매하세요. 1200만원 14년형입니다. 어 그리고 어 7만 밖에 안탔어요. 7만 자 트레이드 볼까요? 70% 남았죠. 그래도 자 내비 후방 카메라 러비지 스크린 썰루프 팟선 자 뒤에 열선 감지센스 그리고 오토기아도 있네요. TCS 경사로 방지 핸들렬선 자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괜찮죠? 이쁘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올류코란도에요. 올류코란도 자 코란도 중에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바로 올류코란도 그런데 와 이 차가 아마 제일 쌀거에요. 올류코란도 중에서 1250만원 너무 쌉니다. 19년식이고 11만 8천키로에요. 자 왜 쌀까요? 사고 있을까요? 교환 2개 때문에 쌉니다. 외환사 프로 렌트없음 자 나머지는 미세누도 없고 깨끗하죠? 어떤 거요? 괜찮죠? 책상은 쥐색이고 와 고작 1250만원 소유자 변경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구매할 맛이 나죠. 자 블레이즈 콕핏이 들어가있고 컨베니언스도 있습니다. 추천드릴게요. 꼭 시운전 같이 해볼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산타페 DM 정말 전통차죠. 전통 자 현대의 정통 트렌드 자 SUV 자 하얀색이고 자 3일 전에 가지고 왔어요. 지금 자 1050만원 일단 뭐 가격은 뭐 굉장히 이쁘죠. 11만 8천키로 정도 취득을 했고 내비 후방 카메라 너무 좋아요. 버튼 시동 그리고 프로토 시스템 통풍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시트 뭐 굉장히 퀄리티 있죠. 시트가 뭐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요. 너무 깨끗합니다. 자 사고 교환 사고 없음 교환은 휀다 하나 매운 고작 1% 와 미세누 없음 이런 차 정말 끝내주죠. 와우 무조건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정말 최상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차입니다. 올류 투싼 1020만원 오 가격 괜찮죠. 너무 싸요. 왜 이렇게 쌀까요? 자 사고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볼게요. 한번 사고가 역시나 있네요. 자 앞뒤로 좀 먹었네요. 사고가 그래서 쌉니다. 자 이 차량은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일단 먹은 건 그렇지만 일단 가격이 더 싸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한 80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시세에 맞지 않는 차 이런 차 엉터리 차 사지 마세요. 이런 차 진짜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다음입니다. 티볼리 아머 자 하얀색이고 19년식이고 13만 5천 킬로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얀색이고 이쁘죠? 오 일단 자 실내는 또 브라운 시트 오 지프 렉스턴 같네요. 굉장히 이쁩니다. 방금 하나 있어요. 단순이죠. 자 매연 7% 그리고 세부상태 정말 깨끗해요. 이 차도 이런 차 구매하세요. 1010만원 괜찮죠? 이쁘죠? 좋죠? 와우 키 두 개 하이패스 있고요. 자 크루치 컨트롤 기능 자 내비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이렇게 아주 깨끗한 느낌입니다. 전동 시트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차량 1060만원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자 4륜구동이고 익스트림이에요. 1060만원 7만 킬로 16년식입니다. 예쁘죠? 이런 차 이런 느낌 자 면 4% 렌트 없음 하지만 사고 있죠? 양쪽에 골격 삼박자죠? 제가 말씀드렸죠? 골격 삼박자 골격 세 개 먹은 거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나중에 딜러들이 차값 안 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추천 차량을 마쳤네요. 자 좋은 차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많이 주세요. 자 한 대만 더 볼까요? 이 차 한번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올류투싼 1.7 1290만원 너무 싸요. 이 차 꼭 사세요.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차량인데요. 이 차를 깜빡했네요. 자 볼게요. 와우 올류투싼 1290만원밖에 안하고 48,000km 자 16년식이고 자 사고교환 없고요. 자 렌트 없죠? 자 미세니어 없죠? 이런 차 아깝죠?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48,000km 그리고 실내가 정말 너무 이쁩니다. 여기 보시면 팟선 있어요. 꼭 사세요. 트레이드 80% 남았고요. 자 이렇게 예쁜 차를 안 사면 안 되겠죠? 자 TCS 있죠? 저것만 있어도 돼요. 자 경사로 방지까지 있네요. 스타뱅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차량을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